안녕하세요 엠영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설정하는 방법을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업로드 단추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업로드 할 파일을 올려야 되겠죠 제목을 올리죠 영상 올리기 제목을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설명은 여기에 음원이 들어갔을 때 저작자 표시에 대해서 여기다 안내 글을 쓴다거나 영상에 대해서 이곳에다가 안내 글을 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움직이는 곳에는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 영상의 이미지 클립이 이곳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요 앞에는 썸네일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건데 지금 썸네일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 지정해 주시고요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용인지 아닌지 설정하죠 연령 제한 누르시고 체크해 주시고 자세히 보기 누릅니다 자세히 보기 누르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음 다른 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여기 태그가 있죠 태그는 이 영상을 검색어에 잘 걸릴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음 뮤지엄 이렇게 쉼표 누르시고 영상 뭐 이렇게 쉼표 누르시고 하면 관련 검색어를 이곳에 넣는 것이고요 예제를 그냥 보여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언어는 우리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곳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라고 먼저 보이게 기본으로 보여 있어요 여기 세모 표시를 누르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정해 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영상을 누군가가 허간다거나 아니면 재생산 편집을 할 때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비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방 중에 여러분들이 채널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이라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반드시 이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버가기 허용 구독 피드에 게시하고 구독자에게 알림 전송 이걸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구독 피드에 게시하고 구독자에게 알림 전송 내가 어떤 영상을 알림을 이렇게 업로드 할 때 업로드 되는 영상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알림으로 전송을 시키겠다라는 거 동의하는 체크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고요 맨 밑에 지금 이렇게 마우스 제가 반짝거리고 움직이죠 동영상에 좋아요 싫어요를 표시하는 시청자 수 표시가 여기에 있어요 좋아요가 몇 개 싫어요가 몇 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싫어요가 많이 달린다 그러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 거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체크를 하면 좋아요와 싫어요 숫자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다음 다음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다음을 클릭을 했는데 동영상 요소 최종 화면 추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업로드 된 영상에 어떠한 최종 화면을 넣을 것인가 그것을 고르는 건데요 영상 속에 영상 속에 가운데 원은 저의 구독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지정을 한번 해 줄게요 영상이 왜 안 올라오지 이렇게 표시가 안되네 동영상 맞춤 설정 시청자 맞춤으로 클릭을 그냥 하는대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구독 버튼이고요 요거는 재생 목록 어떤 것을 설정해 줄 건가 재생 목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대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느 시점부터 보이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요 이 영상이 20초 짧은 걸 올렸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대충 이 정도 시간부터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마우스를 양쪽 화살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아니야 더 일찍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근데 당겨서 맞출 때는 위아래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맞춰줘야 좋겠죠 다 됐습니다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누르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다음을 누르고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설정 공개 그 다음에 게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게시를 눌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어느 곳에 이렇게 공유할 것을 지정해 주는 곳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닫기 닫기 누릅니다 그러면 업로드 되는 영상이 방금 업로드한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동영상 코너로 가면 이것이 게시가 되겠죠 오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그 설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M영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